오늘은 레드버블에 올릴 수 있는 판매용 스티커 만들기 실전 꿀팁을 준비했어요 포토샵에서 칼선 따지 않고도 프로크리에이트 앱만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같이 시작해 볼까요? 스티커를 제작하려면 모양대로 잘라주기 위해서 배경에 흰색 칼선을 만들어 줘야 하거든요 우선 그림을 그려야 할텐데요 저는 전에 그려두었던 완두콩 그림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려구요 레드버블 스티커는 2800 곱하기 2800 픽셀 사이즈구요 색상 프로필은 CMYK 를 선택해 주세요 사진첩에서 그림을 불러와서 투명도를 낮춰 준 후에 그 위에 새 레이어에 스케치를 해 줄게요 스케치는 쉘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포토샵을 이용해서 칼선을 따주려면 일일이 하나씩 다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엄청 많이 들고 완전 중노동이거든요 그런데 프로크리에이트 앱을 이용하면 앱 하나만으로 다 되기 때문에 완전 간단하죠 이렇게 두개를 그려줄까 했는데 역시 심플하게 그리는 게 낫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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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